자, 계속 가보도록 할까요? 아이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좋은 오! 음의 차원으로부터 뭐에 뭐네? 이건 내가 들고 있다가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모든 내성골림의 1이야 방패에 드는 애가 얘 있으니까 이거는 민처성이 1 화염정이 20 이동속도 마이너 어? 이동속도가 마이너스 1이라고? 마이너스 2면은 나쁜거 아니야? 민스! 나의 손으로 출발하자 나의 손으로 출발하자 나의 손으로 출발하자 저게 정말 좋은거구나 민첩성 때문에 1이 올라가는 것 뿐이었네 예, 입을 애가 없네요 예, 입을 애가 없네요 흐음 하읍 아, 야야야야 뭐 가져갈 거 있나요? 그쵸? 뭐 가져갈 거 있나요? 여기서? 거인들이랑 먹는 것도 좀 다르구나 쓸자리 없는 주문서들 없네 아 여기 뭐가 있냐 아 여기 뭐가 있냐 아니지 다 쓰려는 거 이거 태양석탄은 태양석탄은 정말 좋은 것들을 만들고 아무것도 없어요 가자 물건 좀 팔러 가죠 어 상인 어디갔어 어 상인 없어졌네 아 여깄다 여깄다 내가 최선을 할게 이 사이의 가격은 이 사이의 가격이예요 팔구야 어 이거는 맞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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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이거 아 그래 아 다 찍어놓은 거 다 없었잖아 제기랄 아 다 찍어놨는데 좀 버려 저거 아, 뭐 때문이야? 아, 이거? 아, 이것도 작물 이거 작물이냐? 이거? 아, 이게 작물이네 아이고 작물이냐서 안 봤는데요 돈이 14만 좀 많지는 않네요 음 여긴가봐요 오가시스 뭐야 자메스 톨... 갑자기 곧바로 멈춰라 난 장군인 자메스 톨파센 테트릭 우왕과 왕부의 왕비의 대리인다 너 내가 우리 국가에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실로 모든 인간성에 반하는 범죄로 개소되었다 무슨 범죄? 뭐야?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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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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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도 안 되고 바로... 바로... 죽어 죽어 인마 아 알겠어 어차피 wells 뭐에요 뭐 저거 그 위치 아 아 아 아유, 자꾸 많네 야 역시 암호가 개판이니까 막기도 많이 받는구나 I'll get the first time poor bastard doesn't have a chance poor bastard doesn't have a chance I'm getting sleepy for your lads ugh hmm what is my task? 대박이야 I will do my best on my honor what you thought you need something? commander? mercy has no place here oh 또 있나 I prefer the bright of day evil must be able to see yes it shall be what is my considerate done it shall be yes but my what is the the 이 짧은 문서는 데드리 왕이 내로의 죽음의 증거품이 되어 10만 골드 우와 10만 골드야 야 마음대로 나다르지도 못하겠네 10만 골드면은 할말이 없다 와 10만 골드 이건 뭐야 내 믿음직한 장국 자메이스 난 당신이 신속히 움직여 바하리 자손 내로의 더 큰 피해를 입히기 전에 그들을 막아주길 간청하오 하여간 그들은 사례듯이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을 저해하며 우리는 그 왜 내 책임으로 되어 있지 왜 그런거지 왜 내 책임으로 되어 있어 더 앤스로 롱소드 왜 왜 그런거지 알 수가 없네 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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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 네 야 이거 돈 꽤 많이 되겠는데? 특지나 풀플레이트가 지금 아까 봤지만 3600골드에 팔리죠 그리고 10개만 있어도 36000골드인데 지금 10개는 넘게 얻은 것 같은데 근데 느낌상 물론 이렇게 많이 얻었다고 생각해놓고 보면 또 별로 안 얻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확실히 10개 이상 얻고 가겠다 엄청 많아 똑같은 거겠죠? 여기도 있네? 오! 동무아 월세 월세 아이고 다 정리한 것 같아요 가죠? 내 업무가 무엇인가요? 중간 지점이었나봐요 자 레벨부터 하구요 아 마땅히 할게없다 파워드 기절은 저거 정말 안통할 텐데 애들 지금 피통이 겁나게 클거야 아마 자 자 자 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우 여기는 다 붙어있네요 하룻밤 잘까요? 저장한번 하구요 마을이니까 갑자기 전투가 일어나거나 그러진 않겠죠? 거기 당신! 넌 발트자가 지목하는 녀석 중 하나님의 틀림이 없군 음.. 아마도 난 몇가지 질문있다 대머리야? 대.. 대머리인가? 메르산은 어디있죠? 저는 보르살자입니다. 여기 있는 문화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 문화의 정의입니다. 하지만 이 문화의 정의는 아닙니다. 메르산은 이미 집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어디 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엔클레이브를 지켰습니다. 흠.. 당신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레이어의 지도 어떤 행동을 말하는건가요? 요새만 안들어가면 된다고? 요새 안들어가면 되죠? 음.. 케렉의 대장관과 아카나 도서관 여기가 상점일 것 같구요 아카나 ! 아카나 도움드리오 아카나 도움드리오 아카나 도움드리오 엔클레이브를 지켰습니다. 어저.. 아카나 도움이 되것같아 그녀의 본격은 곧바로 안했지만, 그녀의 행동은 잘못했다고 하셨습니다. 곧바로? 그녀의 부동산을 어떻게 해? 그녀의 부동산을 어떻게 해? 그녀의 부동산을 어떻게 해? 음식은? 그는 위험이 많습니다. 하산은 너의 돈을 구하려고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부동산은 우리의 부동산이 아닙니다. 당신의 부동산은 부동산을 어떻게 해? oria daughter's crimes stay clear may you can do nothing here make peace with your god 발 no one held my daughter who no one stand against this brute who have invaded our town the townsfolk are scared they will not intervene i must accept the consequences of my actions 음... 어... 어... 도둑이라... 어... 돈을 돌려주면 어떨까? 이...이...아니...4천골드야! 돈을 뻥튀기하는데? 두배로 그것도? 아니...200%야? 오천골드? 야 오천골드면 풀플레이트매를... 아 근데 나 돈 많이 얻었으니까... 그래 오천골드 그래 삼천골드 주지 아... 아... 어... 아이템을 얻었는데? 어 망토다! 잠깐... 밀수 없자고? 밀수 없자도 뭐... 맘대로 돌아다니고 뭐... 잠시만 저장한번 하구요... 저 도우덴... 저거... 그... 근데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능력이 뭔진 모르겠네 근데? 아까... 세스파나가 뭐라고 하면서... 뭐 망토를 어쩌고저쩌고 했거든요? 세스파나 세스파나... 다쩌...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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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에이씨 1라운드 30 재생 상급 건강의 1 음 10% 확률로 상대방을 명주시키를 갖다 목을 베어 단숨에 죽일 수 있다 굉장한데? 음 야 잠깐만 너 민스쿨 너 이거 좋아야겠다 야 어 랩이죠 할버드 다른거 음 음 음 넘기고 넘기고 백오브브립 라인 됐고 아 이거 골렘을 업그레이드 시키면 스톤골렘으로 나오게 하죠 진짜 근데 클레이 골렘이 더 좋은거 아닌가? 할버드 쓰는 애가 없어 아 이 망토였으면 넌 네 너 그냥 바로 필요없는 애? 너 그냥 필요없는 애? 넌 동동동 여기 뭐인거야? 읽도? 이거 괜찮아요? 여기 여기있는 종류? 재살이 나같아? 오케이 이거 실제로 적혀있는 건가요? 오케이 쯧 그리고 까마 이 망토였으면 이건 뭐지? 아머클래스 내어준 뇌선글리 오프엔드의 타코 2 잠깐만 이거 양손 검수 등이 아니야? 아, 우리 모두의 히어로들 너와 부와 저와 햄스터와 랜저들 모든 곳에 행복해 어, 아머클래스 1 타코의 음 양손가 없을때 쓰겠네요 일단 갖다 두죠 과일 반반 히어로 아, 얘 진심히 ús estás 잠시 이는 아이에게 남자아이? 임신했다고? 아...맞아... 이거 그 로맨스 할때 임신도 하재 아...맞아... 메이비 샤워 몬트리온 왕토를 만들었는데 저기 양손... 그...용이네 게다가 나는 를 렌저 전용이야 한다면 어...민스크가...겠죠? 민스크 양손 공격 한번 해볼까? 아냐 활이...활이 어울려 지금 밀수업자의 동굴 같은데? 어 맞네요 밀수업자가 자꾸 나오길래 에이상원? 에이상원? 잠깐만 시...사에몬? 하바리안 사에몬? 어...어... 이제 아무것도 안 해볼까? 헥스티 젊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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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친구라고 말한적이 없엄마 물론 아니지 슬림은 거짓말한거라고 야아아아아아 욕망을 이용해 저렇게 트 야 저 덤비면 큰일난다 내가 내가 덤비지마 왜그래 목숨이 아깝지않은거지 아니 뭐 쟤네 맨날 포탈자 너 니네들이나 상대해라 인마 야 니네네 야 여기 얘네들이나 상대해 너 니네들 상대할수 있겠냐 야 상대 상대 야야 죽여봐 야 아우 그래 잘싸우네 아우 잘싸우는게 그래 야 생각보다 잘싸우네 아우 잘싸워 잘싸워 생각보다 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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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아 나아 근데 우우구는 나울생각일거 같은데 와 상어부터 잘싸우네 뭐 어 한 대도 안맞은거 같은데 아 상세히 왔네 하하핳 고글리라고 흑고글리라고 놀한테 죽어보면 수치를 한 번 당연하네 오가 안나오네 오가 안나오네 수치 크라시 아 아 여어 그래도 예 확장평이 나온 굴들려고 쉽게 죽진 않네요 할버드에 잘 맞으면 죽을텐데 기본 데미지가 높아가지고 야 어 안죽어요? 아잇 재능력이 되는데 잘 짜오네 아이 귀찮아 뭐야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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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저거 옷 입으면은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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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잇 아하 아잇 아잇 좋은 하루 되세요. 로드 제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아이와 전 죽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무슨 일이요? 절벽 끝에 있는 제 집으로 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자유롭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 집은 어디죠? 동쪽 절벽 끝에 있는 집입니다. 그곳에 오시면 말을 한다네요. 레일라 이름 이쁘네. 뭐가 있는지 보여주자. 실버 뉴스톤 지혜 저거 왠지 더 더 이렇게 모아가지고 더 좋은 걸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지혜가 지금 투구로 쓸려는 쓸 것까지는 없는데요. 확실히 네 용병들인 것 같다 얘네들 쥐 도서에도 몰래 죽일까? 좋은 하루 되세요. 나 괴롭지 않으세요. 테디디르 테디르의 왕과 왕비가? 그게 나다 임마. 난 누명을 쓴거야. 지금 저 위로 어떻게 올라가지?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야 다 와봐. 빨리 빨리 와. 나 보통 가정집을 통과하고 있어. 보통 가정집을 통과해서 가야돼. 보통 가정집을 통과해서 가야돼. 오오. 야야야야야야. 아니 어떻게 야. 도망가 도망가. 아이고. 아니. 도망가. 야야야야. 야 이런게 어딨어. 들지 말아야겠다. 뭐 있는 것 같지도 않구요. 한순간 죽어버렸네요. 아니 뭐야. 도둑. 도둑돼가지고 명성 떨어졌네. 뭐 있는거 아냐 근데? 이렇게 되어있는거 보니까. 저녁에 와야지. 훔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상점. 맞았지 아까. 자. 당신은 누구죠? 뭐 기절가족이란다고요? 뭐 기절가족이란다고요? 안타깝. 이게 어디에지. 어. 어. 얘가 같은데. 오? 뭐 더이상 얘한테 뭐 살건 없죠 다 사가지고 저장하구요 어...여기서 제가 저거를 하나 하나를 내가 안고여가지고 그런데 하나 실수해서 뭐냐면 바로 실버판타롱이 지금 없거든요 제가 몸값으로 실버판타롱을 받았어도 되는데 깜빡하고 그냥 와가지고 이게 뭔지 저게 거의 치트급 아이템인데 원에서부터 차례대로 브론즈판타롱 골든판타롱 실버판타롱을 다 구해오면 저거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어딨냐 인벤토리 자 판타롱 실버판타롱 실버판타롱 씨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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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버판타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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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서 어디서 어떻게 얻는 것 같은데 그지 그지 없지 아직 음 브론즈판타롱 판타롱이 아마 여기서 구하는 것일거야 저기 되진 않겠지 어디서 구하는지는 기억이 안나요 흐흫 흐흫 맞아애라 피하드 자 일단 음 오른쪽 끝 동굴 여긴가 절벽 끝 여긴것 같은데요 바로 옆이잖아 여긴가 여긴가 이런 누추한 곳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드님 제 이야기를 들어 주시겠습니까 자 일단 들어보도록 하자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제 이름은 말로입니다 전 남쪽 지방의 칼림산 출신입니다 그곳에서 전 상인이었죠 성공한 케이스였죠 전 그게 방고스와 처음 만난 처음 만난 후부터라 생각합니다 리치의 이름입니다 방고스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칼림산에선 마법적으로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답니다 방고스도 예외는 아니죠 이거 바로 저희를 여기까지 쫓아온 장본인입니다 저희를 무자비하게 살해하기 위해서요 동굴이 봉현되었더니 어떻게 들어가는거요? 동굴이 봉현되었더니 어떻게 들어가는거요? 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리치를 상대할거 같네요 리치를 상대할거 같네요 저기 내가 8레벨을 아직 못쓰지 흐흫 다음 이번에 레벨업하면 8레벨 쓸 수 있을것 같은데 아 이쪽으로는 아니지 아 이쪽으로는 다행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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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브론즈 펀타농도 굉장히 간단한 퀘스트를 얻을 수 있을것 같은데 더 bred 다행이들 정말 많아 하지만 다행이들 een 다행이들 두부 그 두부 빛 탈다 트 바퀄 프레임 아 이것 때문에구나 아 보컬라이즈가 3명이나 다 있네 자 조금으로부터 오오오.. 조금으로부터 제발 오우 하나 하나 더 자 CC 오우 제가 제일 할게 멜라의 영혼을 찾으러 왔다 거짓말쟁이 상해 그럼 그의 영혼을 그냥 훔치지 그래 그럼 만약 그를 데려오면 딸을 살려줄건가? 음 말로가 나쁜 놈이네 말로를 데려오죠 음 약속을 했으면 찍혀야지 그 게다가 아내가 죽을지 전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 오 자 방구쓰지 쓰읍 쓰읍 안 돼! 난 흐ück 흐흐흐흐 흐흫 하핰 흐흐 이 정당에 영어로 계약을 맺은거지? 웃기지마 음... 우리하고 싸우겠다고? 너 리치, 겨우 리치 주제에 우리하고 싸우겠다고? 말, 말이 안된 소리 하고 있네? 누구라고? 너, 터넌데드 당해볼래? 뭐 일단 근데 터넌을 하기 전에 터넌데드 당해봐 어떤게 그거지? 터넌데드? 어, 얘는? 어, 얘 얘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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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넌데도 안된다 터넌데도 안된다 터넌데도 안된다 어, 혼란에... 거시기가 참... 신경이 쓰이네요 어, 들어가죠 저기는 혼란에... 저거저거저거저거거거 때문에 위기가 귀찮아 예, 너 앞으로 가지마 아... 아, 환살이었구나 아, 환살이었구나 없구 어머, 역시 터키 수 prevented 어디, 너무 graphically 미쓰! 아니야! 너! 내가 witchesie 분산 한다고? 아 오 assemble 매우 완치하고? 자 포즈션좀 먹어 오케이 완치할 동안 야 노이펙트야 계속해 오 너무 죽음 주문타격으로 벗겨내고요 야 역시 최고다 최고 아베달즈메 아베달즈메 한방에 갔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잠만 계속 죽었냐 아이고 계속 죽었네 아 민첩 건강 민첩하고 건강이 일식 오르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러면 아 아 아 아 아 특성 결국 못살려줬네요 자 반지랑 나머지 다 똑같은거 같고 모든 독의 명령이다 오오오오 아 야야 야 데미지가 정말 안들어가네 스킬렉터는 그 장거리 공격이 엄청 조금밖에 안들어가나봐 야 안들어가 안들어가 데미지가 얘한테 원래 맞으면 대략 보통 데미지가 한 30몇정도 들어가야되는데 네 아이고 깜짝이네 아 아 아 오오오 우여아 이씨 함정이 다 함정있을거 같애 어 뭐야뭐야뭐야뭐야 오우 설마 설마 alegazed 아 아 아 뭐야됨 펜 에이모 여기가 어디냐? 야... 잠깐만 이 여기가 어디지? 아... 이러면 안되는데? 저장이 잘못했다 아... 안돼... 자 잠시만요